Q. 를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미련 돼 해도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지 어차피 똑같이 뷰티 댄 게임 화보 촬영 중인데요. 저 오늘 컨셉은 세 가지 컨셉을 찍었어요. 첫 번째 컨셉은 약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깨끗한 음영 메이크업으로 러블리한 느낌으로 찍어봤고요. 두 번째는 다리 라인을 강조하는 약간 섹시미를 어필하는 그런 컨셉을 찍었고 지금 마지막 이 의상은 클로즈업 위주로 찍을 건데 약간 광고 뷰티 광고 고혹적인 유혹하는 그런 컨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